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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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신다는 게 있겠죠? 아 스트레칭 하고 있었어요 밤사이 찌뿌둥한 몸을 좀 풀어줘야지 하루가 정말 상쾌해지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어떤 동작이에요? 아 이거는요 골반 들어 올리기 운동인데요 엉덩이가 확 조여지면서 자세가 예뻐지고요 뒤에 근육이 전제로 살아나니까 훨씬 더 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를 제 나이 숫자만큼 50개씩 아침에 50개, 저녁에 50개씩 하고 있습니다 와 쉽지 않아요 저거 초반에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 등이나 이렇게 좀 당겨요 힘들어요 운동을 시작하기는 계기가 있으세요? 네 제가 대상포진 벌리고 나서는 왼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좌우 운동을 제가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에서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을 빼는데도 훨씬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왜 깔짝 때나 하시는데 저게 깔짝이 아닙니다 저 숨 차요 진짜 운동은 진짜 힘들어요 네네네 감상 pour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